안녕하세요. 또다시 나온 테스트아파트 기계공학부 이슈현입니다. 이 곡은 제가 진우한테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했었는데 진우가 저에게 추천을 해줘서 듣다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서 둘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곡인데 그런 도중에 이제 현우 형이랑 도안이 형이랑 그 다음에 1호 앞번 헌욱이에게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을 담은 곡 너를 좋아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생각했네요. 시작했네요. 하나, 둘, 셋 맘에 어려움을 추천드립니다. 뭔가 울 수 있는 바로 내가 뺀 저기에 내가 맞겠지 내가 왜 얘기하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져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내 자신을 잃어버리네 나의 숨을 살아가 얼마나 더 늦었었지 얼마나 너와 함께 걸고 싶었는지 그 시간이 내가 왜 이런 대일에 비하니 난 너를 좋아하니까 길을 벗고 따라 연애들이 내 같아 쓰지마 다 놓치는 그리움 너의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널 보여주니깐 너와 함께 웃는 걸 얼마나 더 늦었었는지 얼마나 너와 함께 걸고 싶었는지 그 시간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너를 좋아하니까 난 너를 좋아하니까 많이 많은 사람을 감출 수 없음 나의 마음으로 감출 수 없vable 그 시간이 없어져 나는 너를 좋아한 만족 저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 저의 마음을 감출 수 없어졌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